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 후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일의식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 후 전조등을 끄세요. 방향지시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지시등을 끄세요.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초 내에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감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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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격입니다.